제가 직접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꿀템 3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림을 쉽고 확실하게 첫번째 행주거리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접이식 4단 행주거리입니다 평소 설거지 후에 행주나 수세미를 수전에 걸거나 싱크대에 걸어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주거리가 있으면 깔끔하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창문 앞에 놓으면 건조가 더 효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무장갑, 솔도 함께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유용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모돌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의 특징은 철 재질의 스탠드가 있습니다 도마는 세척 후에 건조가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건조시킬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스탠드가 함께 있어 간단히 세척 후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보관과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되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이 다른 4개의 실리콘 도마까지 세트로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 철 재질의 자석까지 있어 공과금이나 메모를 부착할 수 있고 자석으로 된 타이머, 키친타올 거리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키친타올 거리입니다 다이소 제품으로 너무 인기가 많아 몇 군데 돌아다녀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석으로 부착하여 사용하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롤 키친타올을 사용하지 않고 뽑아쓰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롤보다는 뽑아쓰는 게 사용하기에 훨씬 편하더라고요 대신 저는 빨아쓰는 행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빨아쓸 수 있고 깔끔하게 행주를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 빨아쓰는 행주를 이 키친타올 거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세워있지 않으니 공관 활용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살림을 싣고 확실하게 살림노그입니다 알림노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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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노그입니다